din 자기소개! 안녕하세요 CJ.. 아니 CJ.. vig. 비. 조용히 얼굴 좀 취해주세요! 비. 안녕하세요 retirement play real 롱쥬의 미드라이너 곽보성 BDD라고 합니다. 오늘 연승에서 너무 좋게 휴가 갈 것 같아요. 경기 일단 되게 카운터 픽 같은 걸 되게 많이 생각했고 그냥 뭐 천천히 하면 이긴다 이런 생각으로 했습니다. 제 생각으로는 믿음 알파 빼고 다 이길 수 있다 생각해서 선픽 해버렸습니다. 그래도 경기를 되게 오랜만이라 조금 긴장해서 라인전이 좀 안 풀렸는데 한 10점 만점에 5점 정도 준 것 정도? 이유는 그 챔피언들 상대로 괜찮다고 생각해서 뽑았어요. 팀 분위기는 제가 있던 뭐 CJ밖에 없었지만 있던 팀 중에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오늘 리덱스를 해서 좀 아쉽긴 한데 죽으면서 성장하는 거죠. 우찬이가 되게 솔랭에선 공격적인데 팀 게임에서는 좀 서포팅형 정글라고 생각해서 근데 앞으로 더 경험 쌓이면은 더 공격적이면서 서포팅하는 정글러로 완벽화해질 것 같습니다. 1라운드 목표는 일단 이 연승 이어가면서 분위기 좋게 하고 싶고 포스트 시즌을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. 일단 대회 그전에는 대회 이길 때 막 다 같이 좋아했는데 근데 저는 뭔가 대회 나가서 이긴 게 아니라 형들만큼 막 좋아하지는 않았거든요. 근데 이번엔 제가 나와서 이겨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또 스프링 때 못 나옴에도 불구하고 응원해주신 팬분들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응원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